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경화권까지 내려가겠고 낮 동안 겨울 추비가 이어지겠습니다. 오늘은 차가운 대륙고기압에 영향을 받겠습니다. 하늘빛은 대체로 깨끗하겠고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점차 줄어들겠습니다. 공기는 부쩍 차가워졌습니다. 김해 6도, 창원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, 4도가량 내려간 모습인데요.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. 창원 8도, 하만 7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. 서부지역은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지나겠습니다.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.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.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낮 기온은 내림새를 보이면서 진주 6도에 그치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금요일 낮부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. 초반만큼 포근하진 않겠지만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